자 안녕하세요 꼭 제발 따라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시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블럭들이 랜덤으로 여러가지 블럭들이 랜덤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블럭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기들을 만들어서 서로 팀을 나눈 다음에 그 무기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찌르는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팀을 나눠주세요 팀은 각자 나누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11명이 있으니까 뭐 한 3명 4명 4명 이렇게 하도록 하죠 저는 진짜 못합니다 저는 진짜 못하니까 제 팀으로 오면은 질거에요 아 4개 있네요 4개 있으니까 우리 4가지 팀으로 나누죠 그러면은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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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이렇게 나누도록 하죠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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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자 알아서 서주세요 계속 왔다갔다 하지 말고 정하고 나서 더이상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 자리로 이동을 해주세요 자 빨리 가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세요 자리로 빨리 가요 가 가 가 가 가 이거 안 때려지잖아 가요 각자 자리로 가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랜덤으로 블럭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맞춰서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여기서는 협동을 하는게 좋아요 우리 편 누구에요 지금 머리 위에 터비님하고 은어회님 자 자 우리 나무를 일단 키워요 나무 나무 잠깐 잠깐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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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가 없잖아 얘 주변에 나무가 없어 우리 나무가 없어 아 이거 망했어 망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나무가 있어야 돼 아 잠깐 이분 벌써 곡괭이 만드셨네 곡괭이 만드셨네 저 돌곡괭이나 아무거나 좀 줘요 철곡괭이 같은거 좀 줘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어이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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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무를 가지고 우리 나무 곡괭이 아 저도 좀 주세요 저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만 오케이 아 잠깐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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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피스톤 피스톤 아니잖아 아니 지금 나무 없어요 저 나무 좀 주세요 나무 좀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도끼 말고 아 저 나무 좀 줘요 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는 협동이 협동을 해야 돼 협동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자 일단 이거를 만들어주고 막대기 또 만들어야죠 막대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끼 만들어야 되는데 작업대가 없네 근처에 작업대 이거 작업대 아니야 이거 아 작업대가 없어 아 작업대 여기 있다 잠깐 이거 일단 막대기로 만들어주고요 자 도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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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나무 다 만들어버렸다 큰일이야 아 큰일이야 큰일 여러분들 아이템 좀 줘요 아이템 아무것도 없어 아 여기 나무 있다 오케이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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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작업대 일단 이거 만들어주고 아 나무 꽃갱이 드디어 만들었어 자 이거를 가지고 돌 돌 돌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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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돌멩이 돌멩이 자 그 다음에 돌곡갱이 아직 돌멩이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아 돌멩이 지금 없구나 돌멩이가 없어 돌멩이 자 저쪽 팀은 한 명이 나왔네요 근처에 왜 돌멩이가 없어 주변에 있으신 분 아이템들은 만들었나요 아 만들었네 이분 돌멩이가 없어 이게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자 우리 우리도 돌멩이가 없어 돌멩이가 없어 돌멩이가 여기도 없고 아 이분 벌써 카에도 만드셨네 혼자만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저도 저도 좀 나눠줘요 나눠줘 이거라도 캐면 되나 이것도 안되네 아 돌멩이 여기 있다 돌멩이 오케이 자 돌멩이 캐려주고 돌멩이 몇 개야 두 개 아 한 개가 모자라 돌멩이가 없어 좀 찾아보자 일단은 찾아보고 오케이 아 다이야말고 돌멩이 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우리 돌멩이가 없는데요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가 없네 아 미니게임 같은 경우는 방을 만들 때마다 새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세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분들하고 하고 또 그 다음에 해야죠 오케이 자 돌멩이 세 개를 다 모았습니다 근데 벌써 싸우는 거 같아 야 어디 싸우고 있어 어디 싸우고 있어 도와주러 가자 도와주러 오케이 잡으셨네 역시 우리편 고수네 고수 자 그래서 저 이제야 돌고깽이 아 돌고깽이 누가 줬네 확인을 못했어 자 그 다음에 저도 돌고깽이 있으니까 철을 좀 캐야 되는데요 아 철 여깄다 자 철 좀 캐죠 오케이 다이아는 지금 어차피 못 캐고 철을 빨리 캐야 돼 철 아 저는 쫓아 대지 않았고요 아마 튕기신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쫓아 대거나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게임하느라 아 돌멩이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기는 거죠 자 철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은 자 오케이 철 자 그 다음에 석탄이 없는데 지금 석탄 자 철 캐고 석탄이 필요해 석탄 아 여깄다 여깄다 석탄 자 석탄 오케이 석탄 자 화로 화로 어딨어 화로 화로 이건가 화로 자 석탄 넣어주고 빨리 굽죠 빨리 구워야 돼 자 이거 캘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강화를 할 준비를 하죠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죠 이거 필요 없죠 에미랄드 필요 없고 자 지금 우리 편 어디있죠 우리 편 아직 다 살아있죠 오케이 자 철 빨리 세 개 세 개 세 개 자 이것만 있으면 다이아 캘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어디갔어 아 잠깐 작업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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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작업대 여기 있다 다이아 오케이 철국갱이 자 이거면 됐어 이제 저도 다이야를 캘 겁니다 자 다이아 자 이거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고 다이야를 빨리 캡시다 이거 이거 누구야 누가 아 우리 편이구나 다이아 다이아 여기 있다 오케이 자 빨리 우리 다이아 무기를 만들고 옷을 만듭시다 옷을 자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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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은 아직도 철 캐고 있어요 자 다이아 못 봤나요 다이아 자 이것도 캐주고 오케이 자 이것도 캐주고 다이아가 없네 다이아가 없어 다이아가 어 다이아 다이아 잠깐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넓지 여기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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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에 다이아가 아까 더 위에 있었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지금 다이아 4개 아직 부족해 칼을 먼저 만드는 게 좋겠죠 방어국보다 자 여기 있다 한 분이 다 먹고 나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에요 그 운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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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 지금 6개 자 그럼 이걸로 우선은 칼을 만들죠 자 작업대 다이아 칼 좋아 좋아 나도 이제 무기 있어 나도 이제 무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껴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옷 갑옷 만들죠 아 잠깐 그리고 강화일 수 있죠 강화 이거 잠깐 강화를 좀 하죠 우리 책이 어딨냐 책 책 책 책 강화 강화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이거 넣어주고 넣어주고 휘몰아 치는 칼 날 오케이 자 이거 만들어주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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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누구야 우리 편이구나 자 저 다이아 어 이분 다이아 갑옷 벌써 만들고 있네 자 저도 빨리 만들죠 빨리 만들 아 저 스킨 빌리 대장 맞아요 제가 만든 빌리 대장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솔라인 자 근데 상대편 어딨죠 이거 멀리 있나보지 이번 판은 다이아가 없네 이거 없애고 여기 어디야 아 저 우리 편이네 우리 편 어 잠깐 누구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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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도 나도 빨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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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아직 두 명 남아있습니다 두 명 남아있으니까 저쪽 편 지금 얼마나 남았죠 어 빨간색 팀이 아직 다 남았네요 이거 큰일인데 빨간색 팀 이런거 치우고 자 같이 가시죠 갑옷은 없는데 뒤에서 공격해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가세요 가세요 잠깐 그리고 나 지금 알고 어어어 싸운다 싸운다 빨리 빨리 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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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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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 자 지금 아 우리 편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터빈님 이게 지금 우리 편의 희망입니다 희망 쫓아가보죠 자 쫓아가보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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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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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자 우리 편의 이겼네요 이겼어 자 이제 이거 미니게임 해봤으니까 다른 미니게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 또 기다려주세요 아 네 4 3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